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경찰이 양민을 학살해 극뼈가 산처럼 쌓였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전해온 것이다. 우리 군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에 파묻었다는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 지난 2월 실종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발굴을 시작했다. 1미터쯤 파들어가자 뼈가 쏟아져 나왔다. 조사단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진다. 이 유골은 웅크린 채 옆으로 누운 상태로 발굴됐다. 두개골에는 총상 흔적이 선명하다. 3미터 깊이로 파들어가자 유골들이 뒤엉킨 채 드러났다. 집단 학살의 흔적이다. 가로 3미터 세로 7미터로만 한정해 3미터 깊이로 발굴한 결과 무려 29의 유골이 발견됐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의 목격자를 수소문했다. 당시 시신을 파묻는 데 동원됐던 마을 주민을 찾아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난 것일까 오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1950년 여름 당시 19살이던 오 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원이었다. 어르신처럼 구덩이 파러 오신 분들이 많았나요? 오전 11시 대전형무소 제소자와 보도연맹원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다. 원 개인들은 이런 색깔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얗게 입고 온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많았다. 그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도착식이라고 해서 애매로 와서 죽은 사람도 많지. 구덩이 앞에 끌려간 사람들은 죽음을 직감한 듯 했다고 한다. 곧이어 현장 지휘관의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학살이 시작됐다. 총구를 거의 머리에 대다시 뺐어. 그래서 사격 개시하면 저기로 쏘고서는 발로 구덩이를 밀어넣더라고. 그렇게 안 죽은 것도 많지. 아니 뭐 죽기야 죽을 테지만 꾸물꾸물하잖아. 그렇게 그 장화 이렇게 싣고서 경찰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이. 대기부에서 이렇게 꾸물거리고 구원 쪽에서 톡톡톡 톡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 극동군 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 총책임자 에버트 소령이 찍은 사진에는 확인사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날이 거의 얻으려고 하니까 전부도 매료라고 해. 그 이제 매우라는 게. 그 파란 흙이 이렇게 많은지 가서 디디니까 여권이 푹푹 빠져. 그렇게 학살 현장이 은폐됐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쉬쉬하며 입을 다물었고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여전히 유골로 남아 그날 있었던 참혹한 학살을 생생히 고발하고 있다. 발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사단은 현장을 덮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매장지 전체를 발굴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학살 현장에서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지만 이번 발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우선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고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유골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 이렇게 막 섞여 나오는 거니까. 상태는 좀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부서져요. 막 바짝 발라가지고. 뼈가 이제 겉에 조직이 있고. 본체가 있고 안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겉에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 아 결이 이렇게 좀 나가네요.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여기 떠 있잖아. 여기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사건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장에 남은 수많은 단서들이 부식돼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탄피예요? 이건 탄피. M1. 그 다음에 이것도 M1탄두. 경찰은 카빈을 썼고. 그 교도대. 평무석 교도대는 M1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린도 M1을 갖고 있고. 이 탄피가 유해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확인사살 내지. 근접사살 한 거야.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쏴가지고. 바깥에서 쐈을 때는 그 탄피가 바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안에서 나오거든. 그건 뭐냐 하면.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였는지 확인하고 사살했뻔. 아니면 그때 탄피가 같이 떨어져있죠. 그게 뭐가. 여기서 확인사살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수정하십니까. 대체 누가 학살을 저질렀을까. 한국전쟁 초기 군과 경찰은 무기력하게 밀렸다. 전쟁 발발 이틀째인 6월 27일 오후 7시. 신성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을 사수한다고 공언했다. 전황후전으로 천도를 중지하였으니 국민은 동요하지 말라. 육보는 서울 사수를 결의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2시. 이승만 대통령과 관료들은 이미 특별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서울 시민들은 뒤늦게 피란에 나섰지만 때가 늦었다. 6월 28일. 정부가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보다 앞선 25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에 보도연맹 예비 검속 지령이 하달됐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내무부 치안 국장 장석윤.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체포돼 구금됐다. 보도연맹은 좌익인사를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 정부가 전국 단위로 결성한 광변 단체였다. 대전시의 경우 시장과 검찰, 경찰 등 고급 관료들이 간부를 맡았다. 이들이 좌익인사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가입하기도 했다. 시군 조직, 언면 조직까지 내려가면서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다 자유활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 시민들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게 되고 또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거다. 보리살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도연맹원이 많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6월 25일부터 대전 충청지역 보도연맹 관련자들도 속속 체포됐다. 당시 9살이던 허 씨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마을과 병을 두드리는 새벽에. 난 생일인지 뭔지 모르지 애 했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따니까 옛날에 지서 순경이. 저 이제 칼비축 미고 왔잖아요. 나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지서에 회의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끌려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저기 이 길로 나가네 이 길로 눈두렁 길로. 저기 저기는 뚜껑이 새로 생긴 거에요. 요 앞을 길로 이 길로. 그때 기억이 다 나시나봐요. 아유. 그때 제가 생긴 병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이 아예. 그렇게 그 얘기가 서러운 거야. 아니 사로우신지 죽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묻는데. 그때 병이 하나 딱 생겼죠. 나는 왜 이제 울을 때 막 이렇게 흘러내려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신순란 씨도 평생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 어째 안 오시나. 당시 14살이던 순란 씨는 오빠가 끌려가던 그날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네. 아빠가 뒷문을 열다가 닫으시더라고요. 닫고 나무는 온눈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니까 뭐 마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온이 저리 그냥 밧줄에 묶여서 마당에 끌렸더라고요. 내 잘못이 뭔가 너희가 말을 해야 난 가지 안 간다. 내 잘못이 뭔가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말할 때마다 발길을 막 차고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쓴 책이다. 야학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던 오빠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청년이었다. 오빠를 면회한 어머니가 피 묻은 옷을 받아온 것이 마지막이 됐다. 붙들고 꽂아주고 맨날 했거든요. 전부 피투성인데 진짜 이 쌀같이 묻어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묻어있는 듯하고 피가 말도 못하게 그냥.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때는 대문을 걸어진 것 같지만 소리내서 마음 놓고 울고 울고 그랬어요. 위험을 직감하고 피신한 사람도 있었다. 보도연맹원이었던 박 씨의 아버지는 예비검속을 피해 숨었지만 어머니가 대신 체포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수했다.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는데 어머니가 보도연맹 붙잡으러 다니니까 아버지가 피신했다가 어머니가 대신 붙들으려고 갔다는 거죠.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막 숨어 다니다가 걔 때문에 교대를 해갖고 어머니는 나오시고 아버지는 가서 제가 한 거죠. 대전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역 경찰서나 대전형무소로 끌려갔다. 당시 대전형무소 수용 가능 인원은 1,200명.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일반 제소자와 보도연맹 관계자 등 4,800명 가까이 수감돼 있었다. 그 무렵 형무소 옆 충청남도총에는 피라논 대통령과 관료들이 머물렀다. 6월 27일 대통령이 보도연맹 처단 지침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한국전쟁 당시 헌병대 육사단 1등 상사로 근무한 김만식 씨였다. 그 선생님도 직접 총을 쏘셨나요? 저도 직접 쏘고 제가 거기 총살 총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헌병 1등 상사였습니다. 보도연맹원을 처형하라는 지시는 언제 내려온 건가요? 그 전에 벌써 이미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도연맹은 적이다. 제2의 적보다도 더 강한 적이니까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하도 위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명으로서 국내제한급 이상 지휘관은 자기 부하도 명령이 불복지하면 사살하라 그런 것과 동시에 남도당 계열인 보도연맹은 전부 총살 시키라는 그런 그것을 굳어로 열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것이 그러니까 6월 27일인가 그런 것입니다. 남부당당 5년 말년을 처형하라는 것도 대통령 승용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네. 6월 28일부터 대전형무소 제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곤련골에 끌려가 처형됐다. 눈을 가린 채 전기줄로 굴비역든 몇 사람씩 묶어 트럭에다 2중 3중으로 실었습니다.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죄수들을 매달아 세운 다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지휘자가 확인사살을 해요. 확인사살이 끝나면 소방대원이 손을 풀고 미리 준비한 장작 더미에 던져 5,60명씩 차면 화장을 해요. 1차 학살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됐다. 미군 CIC 파견대는 한국 정부의 지시로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리에 부산을 향해 피신했다. 같은 날 새벽 3시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 이준영 부대장은 또 좌익인사를 처형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정재환 대전지검장이었다. 7월 1일 새벽 3시경 검사장으로부터 공산당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7월 3일부터 곤령골에서 다시 학살이 시작됐다. 이게 뚝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면 이 사수들이 앉혀놓은 사람 뒤에서 뒤에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후두부에다가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 구대의 판대에서 앉았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도 확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사수들이 평생에 처음 사람이 사람을 쏘니까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에 쏴도 증통을 못 쏘고서 옆구리를 쏜다더니 벗얼도 떠나니까 내 뒤 이렇게 하고서 지나갔거든 학교사사라고 저 뒤에서 나보고서 부장님 나 좀 한 번 쏴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무슨 소린가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는 설 맞아서 고통스러운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얘기여 저는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나 빠졌다고 나중에 한 방을 더 쏘고 얼른 고통을 면회해달라고 그게 활칵 그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죽는 거구나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곤련골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민간인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처형됐다 약 5천에서 7천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전쟁 최대의 민간인 학살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적대적이었던 북한에게 동조할 것이다 혹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논리적인 인과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도와준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뭘 할 건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옛날에 이전에 한 거라도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당신 사상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당신 죽어야 돼 이렇게 그냥 한 거거든요 당시 미 대사관 무관 에드워드 중령은 대전 지역 집단 학살 명령이 최상층부로부터 내려왔다고 보고했다 학살 명령을 내린 최상층부 인사는 누구였을까 7월 1일 전화로 처단 명령을 내렸던 정재환 검사장은 퇴윤 후 동화대를 설립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생전에 학살의 배후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을까 손자 정만희 교수에게 물어봤다 당시 이야기를 할아버님이나 아버님께 전해드리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얘기는 들은 게 없네요 전혀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부의 학살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곤령골 학살 현장의 군인 지휘관 중 한 사람은 훗날 성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심용현 중의였다 헌병대 심용현 중의가 형무소로 찾아와 수감자를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심중의의 명령으로 확인사설에 동참했다 심용현 중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 아는 바 없고 인터뷰 요양 없는 걸로 정리를 하시네요 총장님한테까지 연결은 되긴 된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서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쪽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비서팀장한테 물어봤고 비서팀장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인터뷰 양 없다는 걸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전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07년 당시 가로 2미터 세로 5미터를 발굴했는데 좁은 구덩이에 5열 중대로 누워있는 유해 34구가 발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대전 산내 학살이 최고위층의 지시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동원돼 실행됐으며 국가가 가해자라고 결론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역사기록을 정정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의 권고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 누군가 정으로 쪼아 훼손한 학살 현장 표지석이 현재의 상황을 말해준다 위령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학살 현장이 훼손되는 것을 보다 못한 유족들이 돈을 모아 사유지를 임대하여 잔디를 심었다 너무 가슴 아파 가슴이 아파요 울어서 다시 살아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울고 오죠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밖에 이렇게 꽃이 다 되셨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전부 다 하기로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달라들고 박근혜 정부 달라들고 딱 닫아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해자의 가족이라고 다 보여지죠 학살 현장 주변에서는 포크레인과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 위에는 교회가 들어섰다 매장지를 일구어 농사를 짓기도 한다 여기가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한 이 정도 골로 지나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원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도로편을 따라서 한 이 정도 골짜기로 구덩이가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고 있던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농사를 짓고 있죠 여기가 보존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농사짓는 면적은 늘어갑니다 최근 매장지가 또 훼손됐다 여기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경지로 다 바뀌어 있죠 야산을 깎아내 밭을 만든 곳에 포크레인 자국이 남아있다 이곳은 학살 현장에서 수습한 유해를 묻은 곳이었다 옹전환 형태의 두개골이나 그때 확인했던 유해들을 수습하지 않고 이 자리에 다시 그대로 묻어놨는데 그것까지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 유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밭 주인의 가족을 만나봤다 동네 분들이 작년까지는 야산이었는데 올해 와보니까 그게 다솔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지금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 그 야산에요? 옛날에 이제 6.25 때 유해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셔가지고요 보기로 했대요? 그걸 봤대요? 그걸 봤냐고 실제로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2007년에 뭐 유골 나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만에 봤어요 어르신은 그런 내용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 내용 못 들으셨다고요? 내가 여기서 80년 동안 사는데 그런 여긴 없어 여긴 없고 잠있어 주로 묻었지 잠있어 그동안 유족들은 매장지 안내판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전통구청은 정부가 준 안내판 예산마저 반납했다고 한다 2009년도, 2010년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정부기구인 진실하예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여기다가 현장 안내판, 유해 매장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돈을 내려줬어요 그 구청을 통해서 그랬더니 구청에서 지가 하락, 땅값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왜 이걸 우리가 하냐고 예산을, 준 예산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유해 매장지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고 학살 현장을 방치하는 데 대해 유족들이 항의에 나섰다 대전동구청장과 면담이 성사됐다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문제가 산래 곤룡골이 저들이 볼 때는 거의 전체가 다 확살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유해 발굴하고 국가로부터 모든 일이 다 되기 전까지 현장 도전에 공원생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감히 청장님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법률이 생긴다든지 또 시행령이 생긴다든지 규칙이 생긴다든지 또 조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같이 연계 시스템으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당연히 구청장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빨리 법률을 통과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건 잠깐만요 법률이 딱 만들어지고 그 외 세결들 같으면 굳이 구청장은 연당을 뭐하나 놉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법률이 괴리 중에 있다니 저는 지금 저희들은 첫 번째로 구청장께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무슨 사과를 합니까 유해가 훼손이 아니라 유해 추정지가 훼손됐는데 저희에게 유골이 하루아침 사라졌습니다 안내판 하나만 설치해 주셨다면 사라지지 않았을 유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3월에 저희가 동구촌장님 뵀을 때 그때 저희가 요구했었죠 근데 동구촌장님 거절하셨잖아요 그 후로 2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저희 유족분들한테 하셔야 되는 게 먼저 제가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구청장과의 면담은 오늘도 얼굴만 붉힌 채 끝이 났다 말씀하신 오후 예정지에서 유해가 지출할 당시에 발결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셨나요? 어디요? 방금 말씀하신 호두밭이에요 저희도 가봤거든요 거기서 유해가 발결됐었다는 사실은 모르죠 제가 그때 당시 구청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그렇잖아요 저렇게 작풀이 우거지니까 그걸 제거했을 뿐이다 그러고서 농사 지켜서 좀 폈을 뿐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파헤쳐졌잖아요 파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긁었다니까 좀 우회를 산창토를 팠던데요 그건 전혀 안 했잖아요 안내 표지판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가 순리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지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거야 그 순리에 의해서 가야되는데 표지판을 재산이 안되면 표지판을 못 세우나요? 당연한 거지요 왜 내 소관부처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걸 구청장 거로 돈 들여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표지판 세우는 것도 당 예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럼 내가 공부관 출신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아니요 계속 제가 여쭤보잖아요 권한이 아니라 권한 밖의 말씀이라는 것이 얘기신지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거기다가 그걸 국방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동구청장은 산내 곤령골 학살 유적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를 국방부라고 했다 실제 국방부는 2011년 산내 위령제에 대전중구대대장을 보내 김관진 장관의 추도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진시회가 화해를 위한 과사자 정립위원회가 끝나면서 네 업무가 종료되면서 저희 쪽 거기 군사팀산연구소로 자료가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보조는 군사변첩위에서 하진 않을 거잖아요 현장보존 업무라든가 국방부에서 그런 걸 하는 부서가 없어요 네? 국방부에서 그런 걸 하는 부서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국방부 내에 담당하는 부서가 예예예 없어요 그 관나리 국방부라는 게 예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상이나 그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은 다 보훈처에 사왔거든요 국방부는 유가족 보상 등의 문제는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조연맹 사건이라고요 네 그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아 네 저희가 국방부로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 지원이나 뭐 유가족 지원 혹은 뭐 보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좀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6월에 뜨거운 떼약볕이 대지를 달구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열기 속에 고령의 유가족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묻고 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가해자인 국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나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응답이 없다 표지판이라도 우선 태워줘야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파고 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지금 나이가 묻었어도 그 아버지 다 이렇게 학사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죽이겠어요 사람 죽인 사람이 따로 없죠 가정 안주고 가정을 파탄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부모 다 글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세상을 타는데 이 나이 묻은 사람들을 이렇게 쉬어놓고 할 일이야 여기에 절대 바꾸네 자기 부모가 그랬다고 하면 벌써 해결을 다 했을 거예요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은 결코 65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다 용서와 화해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 비극은 미래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 인간성을 제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반대자를 혹은 사상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시선 그런 눈동자로 보게 되면 벌레 취급하게 되는 것이고 벌레 취급하게 되면 사람을 죽기가 얼마나 쉽게 됩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자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국가가 이제 그냥 절단을 내버린 거죠 결단 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결국 학살 현장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다 갈등과 반목이 치유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사회 그것이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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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